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국민으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이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평등권, 자유권, 청구권, 참정권이 보장되어 있듯 자치권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는 회원 간 연매를 강화하여 자치분권 촉진이란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장립을 선언한다. 2016년 1월 22일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2016년 1월 22일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이제는 지방정부의 실력도 충분히 성숙했고요. 그래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미치고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지방정부. 결국 각 지방정부는 다양한 그릇에 지방의 삶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가 이 자치분권 대학을 운영하는 목적 시민의 삶의 지위를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 지방공무원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통해서 시민사회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조용하지만 강하게 우리가 엄청난 변화를 주게라. 자치분권이라는 단어의 뜻도 잘 몰랐고 무관심했었던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인의식을 더 가지게끔 해주는 데 대한 힘을 더 주셔가지고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이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좋은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이 희망이더라. 자치분권 대학에 오셨던 그 많은 수강생들의 눈빛을 보았을 때에 이것이 2년, 3년, 5년이 되었을 때는 아주 혁신적인 결과물로서 나타날 것 같다는 앞으로 지방분권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믿습니다.